오징어 게임 전후로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? 헐리우드 진출하시고 하시면서? 글쎄요.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스타워즈라는 혹은 해외에서 프로젝트들에 대한 제안이 오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것이고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바뀐 거는 사실 딱히 많지는 않고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장 크지만은 그만큼 또 중요하고 그만큼 이제 확 제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또 확 바뀌고 넓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것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좀 잘 안 맞네요. 그게 이제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.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또 하시는 모습을 앞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